자, 좋은 시간을 함께하세요. 우리 출발! 자,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자, 일단 우리 간단한 인사를 생략하고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더 튀겨드려야 되니까 자, 그럼 또 한번 한번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초색 이거 대복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남자가 이런 색깔 입어도 깜짝 놀랬잖아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깜짝 놀랐네, 이 색깔 보고 내가 첫 월급 탔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전회복 사다 줬는데 자, 이쪽도 이렇게 살짝 아우, 별필라는 얘기 야, 이 아가씨 양반 챙기 겁나 잘하네 자, 우리 우리 함께 한번 한번 만나드려야 되니까 어, 왜 어머, 뭐 하시게 이 아가씨가 어서 잡투를 타고 어머, 무사어 어머 오신다, 그분이 오셨네 얼쓰, 얼쓰, 잘한다 오셨나? 그분 오셨네 어? 이 사람들이 여기 무슨 무담직인가라 언니때문에 옆에 친구도 작둑할 뻔했잖아요 놀라서 빨리 앉아와봐요 우리 아가씨가 매력인데 나 깜짝 놀랬네 자 여기 파플을 또 빨리 만나 아 나 이 재수 없는 것도 이 손 꼭꼭 잡고 있는 거 봐라 이 짜임만 진짜 거의 내가 사람 많을 때 오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이 죽여버릴 때마다 진짜 막 그냥 아우 아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 쟤네 아우 짜증나 진짜 어 이런 것도 안 할 거면서 말이야 어? 거기 야 요 봐봐 야 커플들은 이런 거 어어 요 어 불 꺼져야지 이러면 이런 변태 같은 사람들만 어디 그런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하하하하 야 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둘이 뻘쭘하잖아 이거 창피하죠 아 아 여기 아 어쩐지 야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온다 했어 그래 야 옆에 롱패딩 좀 배워라 좀 배워 이거 봐봐 이거 그렇지 야 이거지 이거 옆에 우리 알파카 칠 수 없잖아 너도 뭔가 보여야지 어 그렇지 야 이거지 이거 이런 변태 같은 놈들 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니 사람들이 이거냐고 야 이거 봐봐 어 이 아가씨들은 지금 여자 둘이 올라가서 여기서 작두 타고 있는데 어? 니들은 여기서 둘이 끌어안고 데이트를 야 일로와 야 작두 타 일로와 야 쟤들 헤어지게 만들어 그렇지 야 작두 타오랴 죽이믄 잡고 어? 하하하하하하하 아 나 이 아가씨들 매력있다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데 남친들이 없을까 아하하하하하하 거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여기 맞은편에 여기 여기 군인같이 보이는 애들 여기 세 명 남거든요 보이죠 여기 시꺼먼 애들 세 명 어 여기로 보내드릴게요 거기 남친 없어요 둘 다?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이거 바꿔놔 아 넌 없어? 아 얘는 있는데? 굳이 뭐하러 얘기했어? 그럴까 모르겠어 알았어 그럼 너만 보내면 되잖아 야 빨리 와 빨리 와 저기 남자 세 명 있잖아 저리로 보내줄게 이리와 어? 아 빨리 와 지구한테 뺏기겠어 야 쟤가 먼저 가잖아 야 니가 뭘 끌어와 야 쟤가 먼저 가잖아 뭐 누가 가면 어때 아무나 하나만 가면 되지 여기 우리 시꺼먼 애들 뭐하니? 빨리 그렇지 마중 나와야지 그렇지 야 남자답게 손 내밀어 야 빨리 야 군인 잡아 아 나 이 답답한 놈 그렇지 야 군인 잡아야지 야 작두 이리와 이리와 야 거기 손 들지마 빨리 이리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자리 잘못 찾아갔어 밑으로 빨리 죽지 그렇지 거기 내려가면 그 시꺼먼 애들 두 명 있을 거야 빨리 빨리 좀 내려가 야 옆에서 아저씨들 이상한 거 하잖아 지금 그렇지 됐어 이제 아저씨들 이상한 거 하셔도 돼요 아니 도대체 이 아저씨는 뭐하시는 분인가? 아니 남자가 리듬쓰고 여기서 막 뛰어댓기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우리 두 바퀴다 갑니다 자 꼬박들 가보실까요 야 봐봐라 니네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졌잖아 거기 우리 커플 이쪽으로 건너올래요 아니 아니 두 분이 일로 오세요 넓은 자리 넓은 자리 일로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아니 안 튀길 거예요 빨리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아마씨가 속고만 살았나 빨리 와요 일로 그래 아니 안 튀긴다니까요 아니 그 좋은 걸 다 하게 해줬는데 이 사람도 진짜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자 그럼 꼬박들 다 보세요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마지막 라스트 아 난 저 자주색 내복 저거 또 보여주고 있네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아 야 불 끄고 보니까 더 이상하잖아 이거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정리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 마지막은 아 우리 자주색 내복 좀 가 마스크는 빨리 써야 돼요 빨리 빨리 마스크 안 씁아야 돼 큰일 나 큰일 나 그래 거기 옆에 있는데 여기 특히 차례인데 얼굴에 마스크 딱 써야지 아 희한하게 이 분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지금 손에 위치가 정말 적절했어? 야 조금만 더 갔으면 큰일만 그러니까 야 이 남자 센스적이야 멋있어 이 남자 여 어떻게 오오오 자기가 되게 멋있는 줄 알 거 아냐? 야 너 원래 유튜브 스타됐어, 야! 야 이 남자, 매력이 이렇게 있는 남자였네! 아 이런 남자를 왜 내가 지금 봤을까? 여기 무슨 헬스장이니? 자, 우리 마지막 여기 커플볼도 수고하셨고 오늘 일요일 마무리들 다 아주 잘하시고요. 여기 다섯 분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알았죠? 야야야야! 어이, 잡뜻하는 아가씨들!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야, NG, NG, 일로와, 일로, 여기, 여기! 그렇지, 거기! 어? 어, 거기, 거기, 거기! 어, 군인 총각! 어이, 됐다! 자,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여기까지! 아, 나 저 헬스 총각 계속 만나고 싶은데! 아, 시간이 없어! 아, 좀 사람 없을 때 저기 좀 한번 놀러와요! 아, 나 이런 남자 너무 좋아! 한 번 더 보여줘! 그렇지! 이야! 멋있어! 어? 야, 진짜! 내 남자친구가 저러면 난 당장 헤어져야 되지! 하하하하하하 자, 수고들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운행해 드릴게요. 반대쪽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함께 하세요! 자, 30분! 자, 우리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하세요. 고, 가방 되게 불편하실 텐데 괜찮아요, 두 분? 고,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괜히 비싼 건데 끊어졌다고 저희한테 물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 둘이 또 싸워라, 그거 끈잡고서. 어? 하하하하 자, 좋은 시간 들어갈게요. 아, 여기 왜 남자 여섯 명이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야. 아, 우울하게 진짜. 아, 우울하게 진짜. 아, 우울하게. 아, 우울하게. 아니, 다들 얼굴들도 잘생겼구만 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우울하게. 아니, 뭐가 문제일까? 아, 여기 네 명이야. 그렇다. 아, 여기 바지가 문제가 있구나. 아, 여기. 아, 하하하하하하하. 뭐,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기가 바지가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 바지 무슨 아동복 입었니? 아니, 바지가 왜 이렇게 짧은 거지, 이거? 자, 좋은 시간 들어갈게요. 자, 우리 빠르게 출발. 자, 그럼 빨리빨리 만나드려야 됩니다. 야, 진짜 이렇게 태우는데도 줄이 안 끊기네. 자, 그럼 또 한 번 한 번 만나드려야 되니까. 자, 우리 처음 시작해. 여기 쉬었다니드. 야, 커튼 때 뭐해? 아니, 야, 니네들이 뭐해 거기서. 아니, 애를 왜 죽일라 그래?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이럴 거면 그냥 옆에 오빠들한테 가지 뭐해. 아니, 어차피 줄이 그렇게 끌어야될 거면 그냥 옆에 오빠들한테 가지 그냥. 거기 염색머리 총각. 뭐, 이럴 때 이렇게 좀 잡아주고 좀 그러는 거야, 알았지? 어, 어,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야, 니가 나오려고 하지 말고 니가 잡아줘야지. 자,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세 분도. 자, 이렇게 살 거야. 어, 우리 귀엽고 씨. 이영고 씨. 문 옆에 하고 싶은 분. 붕댕이에 본드를 발라난다. 어, 왜 붕댕이가 안 뜨지? 어, 옆에 두 분은 지금 난리가 났어. 야, 이 형 같이 대박인데? 어, 어떻게. 아니, 어떻게. 붕댕이가 저렇게 안 돼. 이 사람 뭔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 궁뎅이를 좀 띄어내고 시작을 해야 되나? 일루와 일루와. 이 궁뎅이의 꼼들을 일단 띄고 시작해야 돼. 너는 왜 궁뎅이가 왜 안 띄는 거야? 왜왜왜왜왜? 지금 봐봐요. 지금 언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머리 흔들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이기에요. 자, 우리 이쪽에 목도리 아가씨. 불 꺼 드릴게요. 불 꺼 드릴게요. 하필 하고 마는 것 중에 여자들이 그거래요. 뒤에 점장에 분해 귀여운 애 있네. 여기 뒤에. 여기 가봐요. 아, 얘 얼마나 귀여워. 여기 귀여운 애들. 왜 여자들이 저럴까? 기회를 못 하겠네. 여기 빨간색. 얘도 귀엽네. 얼마나 귀여워. 바지도 터질 것 같고. 이렇게 귀여운데 얘들이. 저기 언니들. 죄송한데 언니들이 근로감을 좀 가운데 있는 남자애가 여자가 네 명이래요. 저 반대편에 남자 여섯 명한테 얘 칼 맞는다고. 칼 맞는다고. 귀여우네. 그래 정장 입으네. 걔한테 가라고요. 자, 우리 총각 여섯 명 만나러 가시죠. 좀 빨리빨리 진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고객님들 조금만 이해 좀 해주시고요. 뭐 그렇다고 이분들만 딸께뜨려가지고 이런 거 아니니까. 자, 다음은 우리 총각. 얜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 이 조금만. 야, 이게 뭐야. 아니, 둘 다 웅뚱하게 생겨. 야, 둘이 싸우겠는데. 야, 어우 맞짱 뜨겠는데 둘이 오늘. 야, 이리와. 돼졌어. 감히. 니가 내 여자친구를 건드려. 야, 야, 이거 뭐야. 야, 이 남자. 야, 니 키 꽂았어 남자한테. 어? 아니, 무슨 남자들이 여기서 킹복싱을 해. 야, 야, 이 토론 입은 남자 상남자인데. 야, 완전 멋있는데. 어? 옆에 총각 괜찮아요? 야, 우리 안경 총각 죽을 뻔했어요. 이 총각이, 이 사람이 진짜. 자, 우리 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셧다인들 축구했죠. 야, 좀 눈치껏 알아서 사람 없을 때 좀 타면 안 돼? 어차피 니네 올라와봐야 그렇게 누워서 잘 거면서. 이렇게 누워 잘 거면 그냥 나중에 이따 나중에 와서 타도 되는데. 자, 아, 여기 염색머리 총각. 너 조심해. 걔네 그거 미성년자다, 미성년자. 자, 우리 여기 어린이들 저 수거 많이 하셨다. 아, 나 이 아가씨들이 또 둘이 이러고 있대. 어머? 아니, 친구를 그렇게 놔버리면 어떡해. 야, 일루와, 일루와.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밑으로 내려와봐. 그래. 거기 완전 멋있는 상남자 두 명 있어. 그렇지. 야, 거기 가운데 가서 니가 심판 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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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거기, 거기. 야, 이 총각. 야, 이 아가씨 잡아줘. 도망가면 어떡해. 어? 아, 왜. 아, 쟤 하나 두고 둘이 또 싸우는 거야. 아, 얘기를 하지 그랬어. 우리 염색머리 언니. 지금 봐봐. 너 하나 때문에 쟤네 남자 둘이 싸우는 거 보이지? 야, 헤드락 걸었어. 이제 죽었어. 이제 이제.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자, 다시 한 번 수고를 많이 하셨다. 우리 여기. 우리 치마 언니 되게 승질나겠어요. 그죠? 옆에 여기 막 개털들이 얘네도 싸우니. 오늘 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아. 저기요. 우리 치마 언니. 죄송한데 우리 안내양은 안 쓰는데. 왜 안내양처럼 거기 그러고 있잖아. 야, 여기 너 이러고 있으니까 뭐 나 감옥에 면회 온 거 같잖아. 안녕. 어떻게 40쯤 너죠? 야,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 드릴게요. 자, 우리 마지막. 제일 귀여운. 우리. 바지가 터질듯한. 우리 빨간색. 맨투맨. 수고 많았어요. 우리 경각도. 그 보라색 괴롭히지 마라. 확 승질나고 형이 바지 터쳐버린다 그냥. 아, 나 이제. 야, 니가 걔 등치를 봐봐. 나 어떻게 잡아줄래? 야, 니가 얘를 어떻게 잡아줘. 사람을 등치바라면서 잡아줘야지.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 반대쪽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 이들 돌아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